네, 오늘의 시그널은 KNJ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 혹황이 혹황이 하지만 지금 반도체 주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거의 혹황기라는 단어가 너무나 그거를 언론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반도체 쪽으로 갈 뇌라든가 손을 다 스스로 얼려버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ASML 얘기도 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장비업체들, ASML 홀딩스도 그렇고 랩리서치도 그렇고 KLA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20개월 선을 돌파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20개월 선을 다시 돌파했다는 것은 작년에 20개월 선 꽤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 작년 말이라든가 이번 연도 초에 전부 다 지금 다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20개월 선 위에서는 대세 상승에 다시, 대세 상승에 복귀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보세요. 20개월 선 위로 지금 살짝 머리를 올렸어요, 어느덧. 지금 아예 그냥 삼성전자 SK하니 쓰고 맨날 실적이 무슨 영업이익이 90% 반토막, 반토막이라는 표현도 엄청나게 큰 표현인데 이거는 뭐 90%가 깎였으니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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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인데 그런 거랑은 달라요, 주가. 주가 보면 영업이익이 폭망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HP, SP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KNJ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보세요, HP, SP. SP는 이미 지금 전고점을 뚫고, 박스콘 상단을 뚫고 지금 쉬고 있죠. KNJ 지금 하려는 거 전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한기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뇌랑 손이 얼어있는 가운데 이미 얘네는 신고가를 가버린 다음에 아까 한미반도체도 보셨어요. 이미 신고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신고가를 가놓고 나중에 만약에 반도체 화랑기라든가 삼성전자 SK하니스가 무슨 영업이 흑자전환했다. 이 소식 나오면 이미 지금 이런 주가들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역사상 신고가를. 52주 1년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신고가 다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화랑기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에서 이제 나와서 반도체를 봐야겠다. 딱 이렇게 딱 보면, 딱 피면 막상 또 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혹한기 얘기에, 혹하는 게 아니라 혹한기 얘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닫아버리면 다른 선택의 여지를 아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KNJ가 지금 최근에 SK하이니스에 실리콘 카바이드링 신규 벤더로 등록됐다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KNJ가 하는 게 지금 SK, SIC니까 뒤에 C, 카바이드가 붙었죠. 앞에 SI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보다는 C가 붙은 게 더 세겠죠.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게 왜 C를 자꾸 붙이려고 하느냐. 링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따 고정시켜주는 고정 역할에다가 거기다가 막 플라즈만 뭐나 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보호해 준다고 해도 링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걔를 보호해 주다 보면. 우리가 도넛을 싼 포장지가 있는데 발로 밟았어요. 그 도넛츠도 완전히 터지지만 포장지도 찢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포장지도 또 새 걸로 갈아줘야겠죠. 도넛츠도 새로 만들지만. 그 포장지를 그나마 그래도 손상이 덜 갈게 하려면 강한 비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실리콘 링보다는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세요.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기술력이 어려웠던 것이죠. 기술력이 어렵거나 기술을 개발했어도 특허의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KNJ는 애프터마켓인데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비포마켓은 그 전에 이제 이른바 그냥 쉽게 말하면 정품이에요. 우리가 정품을 살 때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정품이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냥 호환되는 거 사고 싶잖아요. KNJ는 바로 호환되는 애프터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KNJ는 전공정만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완전히 다 내재화해서 만들어서 납품한 게 아니고 전공정을 한 다음에 그걸 SK, 솔믹스, 윌덱스, 월덱스, 금강쿼츠 얘네 3개 회사한테 줘요. 그럼 이 3개 회사가 후 가공을 한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KNJ가 후공정까지 완벽하게 내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 새 회사한테 줘서 뺏겼던 마진을 자기가 만드니까 SK, 솔믹스, 월덱스, 금강쿼츠가 가져갔던 이익을 이 KNJ가 다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품. 누구나 정품을 쓰고 싶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호캉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캉기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싶죠. 퀄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단가가 조금 낮더라도 슈퍼마켓에서 호환되는 거 쓰고 싶은 거예요. 정품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이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말하면 전기차, FPC 비용, 차세대 롤트롤 공정장비 개발까지 완료해서 이제 반도체에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NJ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지출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째 두들기고 있고요. 그게 2만 500원, 2021년도 9월 1일에 찍었던 전고점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2021년 당시에 4, 5, 6, 7, 8, 9 무려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뚫으려고 했는데 계속 밀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물이 많겠죠. 거기 더 전에 가면 바로 KNJ가 상장했던 19년 10월 25일에 그 가격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뚫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대 양봉이 뜨겠죠.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이렇게 두들기고 있을 때 매집을 해야지 장대 양봉이라든가 갭상승이 나올 때 그 이익을 취하면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그 이익을 담보로 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NJ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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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